어? 시험 뭐야? 시험.. 시험이야.. 뭐야 이게? 아아아아악! 씨마라! 저 화이자! 아자아자 화이자 맞아요 몸살 기운 개 심하다고?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같은 조무래기들이나 그런 거고 이거 온도를 일단 재 봐야 된다고 이거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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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4도야 나 왜 추워? 야 이거 가만히 있어 보라고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봐 나만 2차 맞았을 때 배고팠어 물음표 헉! 똑같이! 얼굴에 벌소인 건가요? 어른 안 봤어 한 분도 어 근데 진짜 아파 진짜 어지러운 거라고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어지럽다고 지금도 좀 어지러워 뒤통수가 약간 얼얼하니 측두엽 전두엽 쪽이 약간 감정을 관장하는 구간이 좀 어지러우니까 지금 약간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이거 어? 어 뭐야 어 시발 이거 왜 꺼졌냐 어? 어 어 어 어 어이 거짓말이 아니라 아 어 형 지금 왔는데 무슨 일이야 물음표 2차 백신 문작용이나 어제드립니다 물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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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왜 왜 왜 아 왜 왜 왜 해보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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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아까 족발 먹어서 근육이 이래서 그럼 아 아 아 동네 아 아 아 아 양치 안 했냐 족토대장 등 동안 그거 뭔지 알아요? 편두갈석 뭔지 알아요? 편두갈석 마시는 분 그 냄새 나요 지금 아 족발 먹었어 남았냐? 다 먹었지 나 오는 거 알고 있었잖아 까먹었어 근데 진짜 아 아 근데 이거 내가 봐도 아 야 야 이거 할 얘기 있어 야 야 야 너가 얘기해봐 자 나 맹세하고 나 진짜 내 이름 걸고 내 학교 걸고 내 모든 거 걸고 오징어 게임보다 이게 더 먼저 나왔어요 아니 근데 내가 봐도 오징어 게임보를 내가 먼저 만들었어 내가 손가락으로 그려가지고 나 이거 할 때 라이브 방송 됐어 오징어 게임 아니라고 누가 자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 내가 디자인한 건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내가 보고라도 했어 내가 억울하지라도 한지 얼마나 귀여워 이거 빨간 눈썹 이거 오빠랑 아이디어 맞아 너랑 오병민 아니 나랑 오병민에서 아 로고 어 오병민에서 이거 빨간 눈썹으로 하자고 나 억울해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누가 오징어 게임비를 자꾸 내려와 내가 봐도 못 뭘 오징어 게임이야 자꾸 아니라고 야 혜린아 네 야 오빠 이거 도와줘봐 뭘 건강하게 도와줘 오빠 어지러워 빨리 해줘 귀여운데 귀여워 귀여워 좀 앞에 봐봐 이렇게 이렇게 오경민께 하나 둘 셋 슬랑민 나도 오늘 비만클리닉 전문병원 가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누가 형 백신 맞은 데는 좀 괜찮아 백신? 야 니가 얘기하니까 생각났다고 이거 야 이거 아이씨 갑자기 아픈 거 같아 아이씨 맞다 나 원래 아팠지 아이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 좋아하는 최애 겨울 간식 뭐야 최애 겨울 간식 저 한우요 아 진짜 그건 식사잖아 적게 먹으면 간식이 있고 많이 먹으면 식사 아니였어? 그러면 안창살이요 안창살은 적게 나오잖아 내가 봤을 때 원피스 없어 내가 봤을 때 그거 그 오다 센세죠 그 작가가 그냥 해적 만화 한번 그려볼까 하고서 약간 원피스를 찾아라 딱 골드로저 딱 누가 봐도 해적같이 생긴 사람 그려가지고 딱 해놓고 지금 이제 지금 맨날 미소 된장국 먹을 때마다 덜덜 떨면서 아이씨 어떻게 하지 어떻게 끝내지 X됐다 사실 원피스는 우정이었다고 할까 아이씨 그러면 돌팔매질 X나 당할 거 같은데 그러고 있어 지금 이 원래 초보 특이 메커니즘이 X나 많아 뭔지 알지 그니까 원래 멈춰서 그냥 이거 파킹노 이게 아니라 액셀레이터에서 발을 뗀 다음에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린 후 지그시 지려 밟은 후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원래 초보들이 이 메커니즘이 X나 많거든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뭐야? 뭐가 하나 빠져 메커니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다 챙길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장보고 오다가 토마토 하나 빠지는 기분이야 근데 그 토마토가 파킹을 놓는 거를 이 파킹 토마토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차가 덜컹거려 X나 어? 뭐야? 차가 가고 있던 거임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냥 보도블럭 쪽으로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이게 차가 간다는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어 여기를 쳐도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X나 그냥 무지성 그래서 어? 딱 멈춘 다음에 왜? 오른쪽으로 아주 불가한 휠이 X나 긁혀있어 아아악 X됐다 프로토타임 게임 프로토타임 난 준비 없이 사인 엣지 엄마 난 엄마만큼 날 좋아하지 않나봐 윙윙 아하 윙윙 아하 윙윙 윙윙 이거 개좋아 B5 아 나 B5 알아 가오링 스타 게임 어때? 어? 씨발 뭐였지? 가오링 스타 루이비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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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밤 가오링 스타 밤하늘의 펄 넌 내 맘에 루이비통 루이비 루이비통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냥 죽어? 어머어머 저 얘기하는 거 봐 B5 본인이세요? 어이씨 그냥 들린대로 따라한 거예요 바로 영동이한테 카톡해서 나 안 그래도 일본 여행 갈라 그랬잖아 야 영동아 일본 캠핑카 투어 하자 딱 하니까 이 새끼 바로 물어 그래야 내가 막 얘기하다가 일본은 완전 막 거대한 캠핑카 말고 막 조그마한 약간 족밥 캠핑카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말투가 왜 이래 그래 그래서 나는 족밥에 내가 얘기를 안 두고 내 말투가 너무 센가? 약간 일본식으로 말해줘야 되나? 싶어가지고 내가 에또...니혼일주동경날까? 라고 보냈단 말이야 얘가 갑자기 아 시발 진짜 나 일본을 내리까는 그런 말투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내리까려고 한 게 아니라 약간 일본식으로 얘가 말하는 투로 따라했던 건데 이게 약간 얘한테는 그래서 내가 미안해를 치고 있었거든? 야 미안하다 니 말투 따라하다가 내리깐 건 아니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오킹쿤 이 지랄에 감사해요 아 축하드려요 제가 감사하죠 이벤트 인증게시판에 올릴 캡쳐본 하나 둘 셋 얍 제가 또 마지막이라 쌍퍼키 쌍퍼키를 쌍... 쌍... 부위 해드렸고요 잘 못 말했어 잘 못 말했어 말 나온 김에 쌍퍼키 해주자고 얍 뭐야 왜 다 나한테 뽑게 시청자에게 막투를 날리는 틀리마 뭐야 아 뭐야 저 엊그저께 철진이랑 그... 가가지고 물주님은 어디 커피 가장 좋아하시나요? 외도 현장을 발견하면 이런 기분인가? 약간 나중에 내 와이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외도를 하게 되면 내가 탁 발견했을 때 약간 이런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요?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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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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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음소거 해놨겠지 저는 커피 안 먹어요 나균님 흠... 흠... 틀려요? 아 야 맞어 야 오마이걸 미미님 베비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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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 있잖아 방송에서 내 얘기했더라 아... 샤라웃 미미 음... 아...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유치원쌤 말고 유치원쌤 말고 첨일도 말고 그 베비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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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몰라? 어 이거 하시는 분 웃을 때 엄청 이쁘신 분 어 야 나 얼마 전에 서현 AK 가가지고 쉑쉑버거 먹은 거 인스타에 올리고 했잖아요 내 옆자리에 한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부부야 옆에서 정치 유튜브를 존나 크게 틀어 놓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어 내 자리에서는 너무 잘 들리고 내 자리에서 그냥 내 핸드폰 보는 것처럼 너무 크게 들리고 그 쉑쉑버거에 그냥 계속 들려 나 약간 그런 거 좀 얘기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게 거니 했는데?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 얘기 해야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 뭐야 뭐 대장동 대장동 뭐가 발견돼가지고 저게 뭐야 나도 어? 발견했다고? 약간 어? 증거 대출했다고? 약간 어 살짝 궁금해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먹었지 아니 동규가 이 얘기해도 되나? 오늘도 동규 팔아먹었으니까 오늘 유튜브 썰도 동규 썰이잖아요 동규 동규가 뭐하는 애인지 아시죠? 그 동규? 그 바베큐집 장사하는 분이신가? 아니야 아니야 바베큐집 장사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였는데 옛날에 그건 문추잖아 문추 어 그리고 돈큐겠지 그건 동큐 닭바베큐 동규 말고 동큐 닭바베큐가 저희 아버지가 했던 바베큐집 이름이 동큐 닭바베큐였고요 동규는 제 친구예요 동큐 닭바베큐 비슷하긴 하네 어 좀 많이 뭐가 많이 섞였는데 어 어 약간 워킹 유니버스 조금 더 공부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 동규는 대학교 친구입니다 그 정과범 정과범 아 정과범이 아니라 정과생 이거 가습기 허허 들어와 어 어떻게 넣었지? 어 어?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 아파 어 피라미드 인간이 만든 거 맞음? 아 맞아 피라미드 그거 인간이 만든 거 맞아 아 그거 그 인터넷 짤 있잖아 막 약간 천 년 전 로마 사람들 저걸 사람이 만들었다고? 이천 년 전 뭐 기원 전 사람들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고? 삼천년 전 사람들 이걸 저희가 만들라고요? 헤헤헤 헤헤헤 존나 웃겨 하하하하 저걸 저희가 만들으라고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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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interested 와 와 이새 Luna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uh 하하하하 가슴에 손을 얹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새끼 개어렵다. 와 시발 원피스 부룩인줄 알았다. 부룩 부룩인줄 알았어. 와 이 새끼 너 정치해야겠다. 개소리야. 진짜 잘한다. 개소리야. 와 이 새끼 연기자여야돼. 와 이 새끼 하는거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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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이 새끼 메소드 들어와가지고 시발새끼. 와 진짜. 와 진짜 어렵다. 지갑 껴놓고. 와.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거에요. 하나. 아 잠깐만. 너가 해. 하나 둘 셋. 와아악. 와아아악. 19. 19. 19 두배야. 개 아깝다. 아 빨리 레지먹어. 자 빨리 레지먹어. 약간 GTA처럼. 알지. 누가 해. 나 너가 이거. 한국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더라? 시원하다 말...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가 한국어 중에 제일 어렵대 번역을 못해 아이고는 아이고로 번역한대 아이고가 봐봐 아이고! 아까울 때도 쓰죠? 안타까울 때도 써 아이고 심지어는 인사도 내요 인사도 해 아이고! 이게 안돼? 아이고는 아이고로 해야 돼 고마울 때도 아이고! 뭘 이런 걸 다 약간 이런 느낌 응 맞아 이번에 맥북 근데 좀 비싸 맥북 프로 이번에 칩이 바뀌었는데 역대급으로 나왔대 4배 빠르다 그랬나? 일반 소비자면 M1만 써도 넘치겠다? 아... 저런... 저런 씹 애송이 마인드 나 싫어해 제일 좋은 거 써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권영이 앞에서 얘기하면서 귓사대기 8대 맞아요 구라가 아니라 좋은 게 나왔다 나는 그 사양까지 하지도 않아 나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만 하는데 3090이 나왔다 그래도 3090 써야 되는 게 우리 테크춤들 우리 쌍남자들의 길입니다 아시겠어요? 컴퓨터 사서 트위치만 보는데 3090 샀다 그건 시발 펜티엄으로도 되는 거잖아 그건 좀 심하잖아 야 이거 리포카 갓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저기 먹어야 되는데 뭐야? 뭐야? 뭐야 이거? 어... 어머 야 아파 아 안ahan miten 내 집에서 находится 안전한 말씀 모든 거 병원 형 형 형 형 형 형 아아악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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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일에 놓으면 어떡해 뭐지 폭탄 설치돼있나? 왜 삐? 이거 삐삐삐삐가 왜 야구